저거 먹으려고? 뭐야 왜 머리가 맞았지? DMR인 재고 샀는데 머리가 맞냐? 아 이거 해명이 필요하겠는걸? 뭐가 없는데? 봤나? 에스찬 이 맛에 쏘는거지 펩을 써도 되겠다 잡으러 가자 이 집에 있는거 같네 오 쉣 와 지렸다 잠깐 나갔다는데 이케라곤 들어갔다 집에 가자 무섭다 총소리 너무 많이 났어 도망차 이거까진 욕심인가? 하나 둘 셋 énom 아래 이런걸 못잡는구만 아깝다 죄가 쉬운건 못잡고 어려운것만 잡아 앗 equ 까비 집에 가는 건가? 와 다행이다 못 잡을 뻔했어 피목과자 이럴 땐 DMR 있으면 좋겠긴 한데 스쿠스 쓸까? 바꾸자 어제 너무 못해가지고 나 핵싸웠어 티 안나지? 티 안나지 아 이거는 내 땀 써야해 먹고 바로 들어갔었어야 되네 오 큰앤들 자가 먹으려고? 뭐야 왜 머리가 맞았지? DMR인 재고 샀는데 머리가 맞냐? 이거 해명이 필요하겠는걸? 아니 살짝 보였잖아 보였어 아니 보였는데 나 솔직히 머리가 맞을지는 몰랐어 나 아 진짜 사왔구나래 맞아 샀어 스퀘이스 베이크 스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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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게마를 쓸걸 아 아 진짜 괜찮나 차 안 쓸게요. 나 차 잘못 써서. 차 쓰면 레저라 가지고 저한테 꼬라박아 버리거든. 달렸나? 와우. 얘 말고 빨간 뚝배기였는데. 얘가 가라지. 연막? 빨간색 뚝배기였잖아. 아야 그래. 너다. 잘 쏜다 그치? 삼투기라 살았다. 집에 있다. 와. SR 시원시원하구만. 아 나 왜 이렇게 잘해 오늘? 뭐야. 뭐지? 아니. 아 이거 왜 또 핵. 핵이라 그런다고? 아. 아. 왜. 왜. 핵. 큰일났다. 위기다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아 놀래라. 쫄았다. 차 끌고 올라갈까? 치킨 먹고 싶어. 이번 판도 유튜브 각인데. 치킨만 먹으면. 이 전판은 2등 해가지고. 아니 차가 왜 이렇게 돼. 일부러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. 무슨 일부러. 저렇게 박으면. 뒷바퀴가 뜨는지. 두 명은 찾은 것 같은데. 한 명. 여기 있다. 괜찮나? 삼투기니까. 삼투기라 제일 삼투기고. 방심. 이런 걸 못 맞추고. 삼투기라 제일 삼투기고. 삼투기고. 삼투기라 제일 삼투기고. 삐지는 자. 이 중이 있는 자. 일 대 일이야. 벌써 일 대 일이야. 야 던질 게 많이 없어가지고. 쟤도 빨간단계. 내 활병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못 간다 잘하는 애는 아닌가 보다 무서워가지고 다 깠다 주곳은 공개가 없어서 한암 공개의 공개는 그 위치를 유지할까 잘하는 애는 모르입니다 공개의 공개 와 이거 핵 아니야? 야 이거 핵 아니냐? 느낌이 좀 이상한데? 아 나 왜 치킨 먹을 줄 알았어? 아직 핵 같진 않아 좀만 더 봐야 돼 그냥 긴가민가한 정도? 근데 삼퉁이 너무 빨리 녹아가지고 얘 M4 아니야? 그래서 그냥 보고 오는 중? 유툭하게 날아간 것 같아가지고 아틀록을 놔둔다 멋있다 이 집이 없는 거 체크도 안하고 오자마자 저기 보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보는 거 보니까 핵이 많네 이거 핵이네 누구 SR를 이렇게 싸 아깝다 치킨 가게였는데 이 상품 다 날아갔다 근데 나 딱 그 생각했어 왠지 연막으로 뛰면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번 싸워봐야겠다 생각한 거거든 요즘에 ESP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막이 와 이거 걸어왔는데 너무했다 어 뭐야 핵 잡았다 핵 잡은 걸로 해가지고 어 됐다 공고 완료 와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네 너무 고맙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 Insurance